아담안산에 왔습니다. 경기도 이천에 오성산 오성산에 왔는데 아주 재밌는 산 것 같습니다. 천천히 한번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아담한 산 트레킹 코스 오성산 온경산 작은 산인데도 절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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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